안녕하세요 시금치티비 임정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창원의 벚꽃을 구경시켜 드릴려고 해요. 아파트 안인데 이렇게 예쁘게 벚꽃이 화려하게 피고 있어요. 지금 떨어지고 있다. 그쵸? 멀리 나가지 않아도 곳곳을 볼 수 있는 여기는 창원입니다. 어때요? 이쁘죠? 보세요. 짜잔! 제가 여기에 어울리는 신앙송을 하나 해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자리를 잡고요. 봄길 정오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.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.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.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. 스스로 사랑이 되어 꿈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. 깨끗한 곳에서도